네 주식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칩스앤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공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미디어 상당히 지금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있는데 이제 물론 반도체주의고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지만은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일선을 오일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정리 자 이 종목이 신고가 구간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종가상 오일입병선을 이탈했습니다. 최근에 이탈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탈했습니다. 오늘 오일선이 얼마쯤 되냐면은 3만 2,100원쯤 됩니다. 3만 2,100원의 오일선인데 오늘 종가가 3만 1,500원이에요. 3만 2,100원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절반정리 하시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회복 못하여야 되면 절반정리 그리고 내일 종가에도 회복 못하여야 되면 나머지 절반정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이제 추세적으로는 더 길게 말씀드렸지만 별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자 리포트를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전방시장 위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비수기 및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영상 가전 및 영상 관련 반도체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로열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매출은 121.6%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성이 있었다. 두 번째, 전방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홈 가전 부분이 각각 40.5%와 40.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293.6%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세 번째, 지역별로는 한국,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93%, 70% 감소했지만 중국과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216%, 27% 각각 증가했다.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최근에 실적 때문에 계속 올라왔었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5.1선을 이탈했습니다. 차익실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 보시기 전에 수급은 지금 현재 이 정도 누가 핸들링하냐? 기관이 핸들링하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순매수했던 거를 최근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핸들링이 기관이라겠죠? 기관도 10만 7천 주를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11만 2천 주, 최근에 많이 팔아야 4만 주, 3만 주, 2, 3만 주 그렇게 팔았거든요. 오늘 11만 2천 주 상당히 많이 팔았죠? 오늘 차익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누가 팔았느냐? 금투, 그리고 투신이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순매수했던 거를 지금 잠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모펀드도 역시 순매수해놓고 아직 차익실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신용비율이 7.27% 좀 높죠?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급락할 때 신용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 물량을 쏟아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위치잖아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위치이고, 신용비율도 좀 7.92% 상당히 높잖아요. 7.29%면.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게 4%입니다. 자, 4%부터는 다소 신용비율이 높다. 다소 불안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비율이 3%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다. 주식투자는 신용비율이 안정적인 게 좋죠. 신용비율이 낮으면 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용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다소 조심해야 된다고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 150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연속 재생되기 때문에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눈으로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제가 좋은 내용 나오게 되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지지대가 얼마입니다? 저항대가 얼마입니다? 말씀드리면 지지대에 사셨다가 저항대에 파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 분서로 들어갈게요. 자, 최대 주주는 37.68% 상당히 괜찮죠? 이건 이제 책임경영을 확인한 거죠.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최대 주주인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책임경영 차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분이 낮으면 이제 회사에 대한 열이 같은 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대형주는 20% 중소형주는 30% 그런데 이 종목은 37%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중권금융이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자산, 즉 IP 개발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칩 제조사에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있고 반도체 칩 회사는 동사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하여 제조, 납품하고 있다. 매출 비중은 로열티가 59%, 라이선스가 37% 나머지 용역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매출과 로열티로 적용 칩 개수가 큰 폭 증가하며 외형 및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낮은 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슈퍼 레졸루션 기능의 매출 본격화로 추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실적 개선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쭉쭉쭉 올려서 내려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 240억에서 올해 280억 내년에 330억, 내훈년에 374억까지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죠. 영업이익은 73억에서 올해 93억 내년에 113억, 내훈년도에 125억 계속 성장합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100억에서 올해 120억 내년에 147억, 내훈년에 150억 역시 성장하죠. 부채 비율은 43%에 상당히 낮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보율이 838%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적으로 완전히 뛰어나다. 물론 부채 비율이 낮아서 좋긴 한데 유보율도 한 1000% 이상이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의 33%입니다. 상당히 좋죠. 현재 반도체 관련돼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33%입니다. EPS 기준으로 이 종목이 EPS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1412원입니다. 그럼 밸류션 볼게요. 1400원 계산하면 14,000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 대략 22,3배? 23,4배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의 30% 넘다 했잖아요. 30% 넘는데 PER 22,3배 정도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13,500원에서 34,000원까지 거의 2배 반 이상 올랐거든요. 2배 반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치는 고평가는 아니고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선 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요. 쭉쭉쭉 올려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실적 매출은 로열티 그리고 라이선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열티는 54% 라이선스는 41% 두 개 합하면 거의 95%가 되죠. 나머지 영역 기타가 되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 무상증자네요. 무상증자 있고 유상증자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물도 없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그렇게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USA 그리고 신매반도체 칩셋 미디어 USA는 미국에 있는 회사죠. 반도체 IP 기술 서비스 하는 회사이고 산매반도체 유안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IP 기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종가상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절반 매도를 하셨다면 내일 시가에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방송을 늦게 보신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해 버렸는데 방송은 늦게 나와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이 종목이 내일 시가에 5일선을 회복하면 홀딩이고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시가가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가의 절반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종가상에도 5일선을 혹시라도 유지를 못한다. 그럼 나머지 절반도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향으로 보는 거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지지대는 이 정도 되거든요. 한 2만 5천 되거든요. 지금 3만 1천 5백 원인데 2만 5천 원대에 오게 되면 혹시라도 오게 되면은 그때 오게 되면은 다시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 이만큼이 지금 계속 충분히 세이브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차이점 하시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칩셋 미디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보시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셔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안 보고 랜덤식으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